제주에서도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를 추모하는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광지와 여객선 터미널은 국내 관광객이 줄어든 가운데 애더 분위기 속에 차분한 모습입니다. 제주에서 김영찬 국민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 연일 많은 조문객이 찾아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있습니다. 인천을 출발해 제주로 오던 여객선 침몰사고로 학생 등 많은 탑승객이 숨지거나 실종돼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만듭니다. 다들 기쁜 마음으로 제주도를 찾아오다가 이렇게 세월호가 침몰되는 바람에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는데 제주도민으로서 많이 안타깝고 마음이 아파서 이렇게 조문을 오게 됐습니다. 예년 같으면 제주 관광지가 한창 붐빌식이지만 올해는 세월로 침몰사고로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도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제주도에 와서 너무 공기도 좋고 재미있게 관광을 하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멀지 않은 진도에서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나서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착잡하기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지난달 16일 이후 열흘 동안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31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감소했습니다. 하루 관광객으로는 지난달 20일부터 크게 줄어들기 시작해 지난 23일에는 예년의 70% 수준에 그쳤습니다. 내국인 관광객이 줄어든 자리를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이 채우면서 제주 관광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오지 못해서 물론 그 업계가 어려움도 있지만 온 국민과 더불어서 추도 분위기를 함께하고 있고요.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도 종종과는 다르게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여행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여객선과 유람선 업계에도 찬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여객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 데다 뱃길 불안감까지 겹치면서 단체 손님이 주로 제주항 여객선 터미널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세월호 사고가 이전에는 학생 수학여행 단체도 많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단체가 이미 끊겼고 또 일반 단체 관광객이 많이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16일부터 열흘간 제주기점 6개 항로 연안 여객선의 승객은 4만 3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절반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연안 여객선 이용 승객의 감소세는 당분간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 리포터 김영창입니다. 국민 리포터 김영창입니다.